우리가 쇼핑카우트 안에 서서 장난을 집어라 어린이가 쇼핑카우트를 밀고 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테니 이거 안전사고가 뭐야? 안전사고? 안전한 사고야? 안전하지 않은 사고가 안전사고지 안전한 사고가 어디 있어? 안전한 사고 아니야? 아니야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안전사고 박시거나 하면 안전사고 ittle dawn 왕 Nike 샀어 teaches 다행이입니다 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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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환 감사합니다.